롬암 먹으러 왔죠? 간식 먹을까? 그래 간식 먹을까? 앉아 아 tant 먹지 말고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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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수동자 5 으 2 아 그 이상 거 엄마 곧 내려간다 기다리고 있어 어디서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? 엄마가 기다리라 그랬는데 잘 기다리고 있지? 엄마 이제 내려간다 우리 애기들 안 먹었겠지? 엄마는 조공이들을 믿어 누가 먹었어? 누가 먹었어? 누가 먹었어 이거? 엄마가 기다리라 그랬지? 누구야? 누구야? 누가 먹었어? 누가 먹었어요? 누구야? 누가 먹었어? 누구야? 누구야? 강공? 너가 먹었지? 너가 먹었어? 안 먹었어? 누가 먹었어? 누가 먹었어? 누가? 누누가 안녕 안녕